승경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저희 에어하와이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안돼 안돼 저희 꼭 타야 돼요 꼭! 한 사람 되시나 보구만 아니요 저희 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있습니다. 너무너무 좋다!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우리가 차지한다. 엄마 꼭 데리고 올테니까 걱정하지마 꼭 찾을게 아빠가 아우 나가요 여름만 더 목련화 어떡해 어머 힘잡아 어떡해 잘 좀 가입시다 하와이까지 예? 비행기는 없으론 나서도 좀 싸우지 좀 거기 우리 요원이 하나 타고 있습니다 구해야죠 비행기 오케이? 오케이 힐링